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연습실에 서로 오픈하는데 흰 선으로 올 수가 있어야죠. 대화를 좀 더 많이 짓드시겠습니다. 친구가 여기 아까 와가지고. 안 돼. 네가. 서랍. 서랍. 네. 말씀하세요. Martin Martin. ehm. 저리코. 저리코. аци. ож잉. 알 Lily. Alright. Perfect. 오우~~ 저리코. 진짜 기셨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제가 엄청 믿겠습니다 그리고 스마일 don't forget to smile 안녕